자, 임시 취지 만든 수족떡입니다. 자, 전주 한옥만에 재밌게 없어도 부수해 주지 마세요. 자, 임시 취지 만든 수족떡입니다. 몇 개 될까요? 몇 개 될까요? 네, 7,000원입니다. 어머니,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뜨겁습니다. 네, 7,500원 내주세요. 무슨 맛을 생각하니까. 나왔습니다. 자, 임시 취지 만든 수족떡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한 번만 쉬우게 없으면 부수해 오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임시 치즈맛은 치즈 호떡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맛있습니다 치즈 한번 드셔보세요 임시 치즈 만든 것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한우만에 재미있게 없습니다 치즈 하나 드실까요?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2,500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하나에 5,000원이에요? 아니 두개 두개에 5,000원? 꼭 드셔보세요 네 이번엔 닭후라다 어서 오십시오 치즈 2개 주세요 치즈 하나 끓아야 될까요? 타도 됩니다 2개예요 치즈 하나 끓아라 치즈 2개예요 어서 오십시오 모으세요 치즈 한 딱 먹을 거야? 자, 임시 씨는 치즈 호떡입니다 저는 한씩 더 먹어서 치즈 먹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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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치즈 호떡 하나 끓여주세요 오, 4개입니다 식빵을 조립하는 중 일상의 야채 면이